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사전투표, 사전투표 제도가 참 문제가 많았죠. 그래도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전투표를 등록하죠. 우편투표를 사전에 등록하기 때문에 유권자 등부는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권자 등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했는데 100 사람이 했는데 150만이 했다고 발표하면 그게 유권자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박수치고 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유권자 등록 없이 사전투표를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만하고 격차가 점점 확대될 겁니다. 대만하고 한국과 대만의 차이는 선거 제도 차이만큼 벌어지겠죠 앞으로. 자 이제 오늘 외신을 보니까 이제 미국의 그래도 이제 과거에 좀 문제가 됐던 접전주들 주 차원에서 이제 선거는 이제 주가 관장하는 거니까 주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미국의 일부 주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걸 했네요. 이게 펜실베니아 주는 후보산 격차가 0.5포인트 미만이면 자동으로 전체 재검표가 이루어지도록 아마 규정을 바꿨고 그다음에 7개의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로나이나 주는 선거일로부터 3일 뒤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를 그동안 개표에 반영해 왔는데 이번 투표에서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는 집계하지 않기로 굉장히 진일보한 거죠. 이게 전번 선거에 대한 반성에서 주정부 나름대로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경우가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지아주 특별히 문제가 많았고 이번에는 조지아주에 도널 트럼프 후보가 압승하겠죠.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선거 당일 오후 8시까지 각 카운티가 부재자 투표를 포함한 전체 사전투표 결과를 주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규칙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사전투표와 현장투표 결과가 사실상 동시에 짓게 될 것이다. 2020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일부 경합주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선거 결과에 비교적 우세를 계속 트럼프 후보가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 늦은 시간에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개표가 되면서 급속하게 여러분들 투표가 민주당에 앞서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 문제를 이번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주 차원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에 이뤄졌네요. 선거 당일 개표 초반에는 공화당 후보가 앞서다가 사전투표 개표가 시작되면 민주당 후보가 역전하는 붉은 신기루 공화당 상징색이 붉은색을 빗대는 표현 현상이 이번에는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이제 그런 규칙을 좀 변경한 거고 그 다음에 전번에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신원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실했지만 아마 이 외에도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세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거제도가 좀 공정하게 치루져야 될 건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여기 보시면 미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부동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주 재미난 내용이 나오네요.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그동안 언론과의 적석 대화를 선호하지 않았던 해리스 후보가 취재진과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기세가 우리 편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과 적흥 대화를 할 그런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아마 지금 입증하는 하나의 기사입니다. 언론과의 적석 대화를 선호하지 않았던 해리스 후보가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도날드 트럼프 후보의 사고방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양반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 날 인기 팝캐스트 진행자인 존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두고 정말 나쁜 거래라고 비판했다. 배드 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한국 기업에는 분명히 마이너스 되는 요인인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내 같으면 그런 제도 안 만든다는 건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국 우선주의뿐만 아니고 트럼프란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 10센트도 돈을 미국 납치에다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수입 반도체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해외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설립할 것이다. 완전히 바이든하고 다른 겁니다.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사고 방식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겁니다. 왜 반도체 지원금을 여러분들 미국에 납시다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간단한 사안이지만 바이든 평생 공공 섹터에만 띄어오는 바이든하고 돈을 벌어본 여러분들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너무나 여러분들 극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같으면 그렇게 지원금 안 준다 이야기죠. 관세 올리면 자기들의 아시오 가 이런 미국에 공장 지을 건데 뭐 하려고 돈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배드 딜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거든요. 아니 관세 높이면 뭡니까 다 미국에 공장 지을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왜 주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날드 트럼프 되면 미군 주둔비 더 좀 될 테니까 핵 처리 시설에 가려면 우리 염원을 들어달라 이렇게 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뭐죠 안 주겠다고 하지 말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되는데 여기 이제 여론조사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어제 27일 날 27일 기사입니다. 27일 날 전국은 한 53% 승리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오고 현재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해리스 후보가 선거인단은 226석을 지금 차지했고 도날드 트럼프가 235석입니다. 미국의 경합주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펜실베니아 19석, 미시간 15석, 위스칸신 10석, 조지아 16석, 애리조나 11석, 네바다 6석이거든요. 여기 경합주 7군데에서 여러분들 승부가 결정된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 전체 합쳐가지고 77개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좀 큰 폭이든 건수한 차든 간에 위스칸신 트럼프 승, 펜실베니아 트럼프 승, 조지아 트럼프 압도적 승, 애리조나 트럼프 압도적 승, 네바다 막상막하 좀 밀린 듯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지역이 미시간 밖에 없거든요. 미시간 밖에. 그러니까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되면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공화당 지지나 민주당 지지나 거의 변함이 없으니까 미시간만 좀 이렇게 밀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후보 교체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탄 거죠. 해리스 후보하고 53대 47. 굉장히 찬스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53대 47. 이제 몇 개만 한 번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펜실베니아 52대 48. 52대 48이거든요.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추세에서는 이게 이제 상승 추세거든요. 붉은색이. 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주가 위스칸신이죠. 이 펜실베니아 주는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근소한 차입니다마는 최근에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펜실베니아에서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겁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해리스 후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꼭 적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된 건데 위스칸신 주도 53대 47. 굉장히 격전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 상승무든 겁니다. 펜실베니아 주나 위스칸신 주만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다른 통계학자로서 유명한 젊은 실버빌리틴 네이터 실버라는 분이죠. 보시게 되면 내셔널르는 제출 되더라도 펜실베니아 노스캐로라이나 조지아 에리조나 여기서 이제 대부분 공화당 후보가 우세하고 여기는 좀 박빙성무라고 표현했네요. 박빙성무로 세 군데에서는 지난주에 배워가지고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올랐고 세 군데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올랐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은 상원이 이런 백석이지 않습니까 상원이 백석이고 상원의원은 6년제입니다. 6년제 6년제고 하원의원은 아마 435명 정도 될 겁니다. 435명 그리고 하원은 2년제죠. 상원은 전부를 다 갈아치우는 것이 아니고 절반 절반 이렇게 갈아치우죠. 이번에 상원의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제 상하원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마침 중앙일보의 와신또 총국장이 아주 장문의 글을 썼네요. 미국 의회의 주인이 바뀐다. 트럼프 당선에 공화당 상원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의 구호인 메가가 독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 상하원 의원이 함께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 상하원은 법안 발의 심의권을 독점하고 정부 예산을 심상성이라는 권한이 막강하고 하원은 연방 예산 심의권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탄핵소추권을 갖고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미 연방대법관 임명 승인권 국제조약 비준 탄핵 심의결정권 등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제 심의 뒷받침되려면 상하원의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여 트럼프 후보가 자기 뜻을 펼쳐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워싱턴 총국장이 종합해놓은 걸 보게 되면 여러 기관들이 전망을 했는데 대체로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승리할 확률이 상원은 72% 하원은 53%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상하원 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은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렇지만 이제 공정한 선거가 돼야 그다음에 이게 가능하겠죠. 참 미국의 민주주의가 공정한 선거가 돼야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고 요한계시록 주회 책이 좀 두텁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